이게 칠갑산의 한 줄기입니다. 너무 이쁘지 않나요? 8월인데. 너무 예쁜 농장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와우. 여기가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 청양포도공주농원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식초를 담았으니까 균이 생겨요. 초막이라고. 그걸 관리해줘야 돼요. 아, 그렇구나. 대표님 이거 너무 멋진데요? 저희는 여기는 일반적인 그런 분들이 오셔서 체험도 하시지만 취약계층이나 장애인단체나 치매센터나 그렇게 이동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이동경관을 다 연결해놨고 오, 그렇구나. 너무 이쁘다. 여기에도 포도농자. 네, 여기 전체가 자연을 그냥 한몸에 담고 잠깐의 쉼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라서 그렇게 다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연결을 해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